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재민입니다. 한류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주 좋은 웹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한국 드라마 좋아하세요?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? 케이팝 좋아하세요? 그리고 한국 남자들 좋아하신다면 이 사이트에 방문하세요. 사이트 주소는 한류온라인스토어.블록스팟.com 그리고 페이스북 한류온라인스토어. 그리고 트위터 한류 이스토어. 그리고 이메일 한류이스토어.gmail.com 감사합니다. 안녕.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. ANK you. 감사합니다.